다행이들 한 시간 더 먹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새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주 축하합니다. 물 꺼주세요. 물 꺼주세요.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세요. 한 말씀 많이 해주세요. 책만 많이 해주세요. 그냥 책만 해주세요. 할머니실에 가서 꼬깔 쓰고서 생일 축하했다. 어떻게 잘랄까요? 잘라요. 첫 배야. 첫 배야. 이거 종이를 떼야지. 다 안 잘라도 떼야지. 신용만. 신용만. 한 번 더. 좋아요. 그리고 먹을라면 오픈요. 여기서 이렇게 화려한 식을 해야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호장님. 따라갈 거야. 호장님 오세요. 사진 못 찍어서. 아니.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냥 사진 못 찍어서. 그냥 사진 못 찍어서. 소장님. 소장님. 하나. 둘. 셋. 뭐야 이건. 하다가 말았어. 이야. 한 번도 이거 달려가지고. 제대로 했네. 언니 진짜야. 감사합니다. 언니는 역시. 고기. 고기 많은 사람이야. 아. 할머니 이리 오세요. 성립 이리 오셔. 젓가락 여기 있어. 다모 젓가락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오해 열어봐. 응. 우리 소장님. 알았시요. 소장님 앉으세요. 소장님은 여기서 드시라 그러고. 저기네. 저분 내가 갖다 드릴게. 소장님. 소장님. 아멘